여기 보세요. 여기 이 동네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요. 아유, 너무 좋다, 너무 좋아. 한 걸음 한 걸음이. 이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여기 거리 봐요. 너무 예쁘잖아요, 너무 깨끗하고. 따님 통학은 대중교통으로 40분. 따님 뭐 한 40분 통학이 약간 걱정될 수 있는데 여기는 오는 순간 일단 가격 세이브. 그리고 여러모로 다 다 세이브. 막 세이브. 다 세이브 되는 거요?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, 그냥. 세이브 하우스라고 봐도 돼요. 세이브 하우스. 그리고 카페 느낌이 확 나. 진짜? 너무 좋죠. 기가 막힙니다. 이 풀 냄새가 너무 좋다, 나의 냄새랑. 현대 건축물이 있는데 자연과 호흡하는 이런 분위기. 지금 조경이 잘 돼 있는데? 그렇죠? 예뻐, 벌써 예뻐. 좀 텐트가 잘 돼 있더라고요, 진짜. 어머, 어머, 좀 창조 봐봐. 아니, 여기 거리 봐요. 너무 예쁘잖아요, 너무 깨끗하고. 그리고 원래 이런 데는 전봇대가 이렇게 툭툭 박혀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. 여기 전봇대 같은 게 없죠, 또. 아니, 여기 약간 외국 같다. 진짜 외국 같다. 타운하우스네. 전선 막. 예, 근데 없는 것 같아요. 땅으로 다 지금 매립이 돼 있는 것 같은데. 매립이요? 예. 이게 새로 지어진 주택단지니까 아무래도 테이블이나 통신망들도 다 아래로 지금 다. 최신 시기야, 최신 시기야. 집안으로. 다 오니까 밀입을 다 안 먹었구나. 그런 같아요. 지금 오면서 계속 태양열 주침기가 지금 계속. 현장 위에 다 하나씩 있어요. 여기는 태양열. 난방비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. 이거는 너무 좋죠. 어쩐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더라고, 그리고. 저거.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이 집은 아티스트가 사시는 것 같다. 작품들이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네요. 예쁘다.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가 사는 것 같은 이런 집을 지나서 바로. 짜잔. 이 집이요? 이 집. 너무 이쁘게. 너무 이쁘다. 어디서라도 예뻐. 진짜 예쁘다. 자, 우리 칫질분께서 많이 보라고. 좀 비워주셨어요. 마음껏 누리세요. 자, 근데 약간 좀 놓고자한테 실망인데요. 아버지께서. 차가 일단은 두 대니까 두 대 정도는 기본으로. 두 대 이상. 여기는 한 대 딱 이거네.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? 이런 거. 굉장히 예민합니다. 예민해요. 앞마당이 한 대. 대미 마당이 한 대. 동네에 공토가 있는데 얼마든지 여러 대. 지인들 와도 충분히 다 됩니다. 언베리. 아멘. 아멘.